아.. 진짜로 아니 갱풀 버블 뭐야 나 쟤네가 탑 싸이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인을 했는데 탑 싸이온이 일단 미드로 도망을 갔어요 아 형님들 알래으 근데 싸이온이 미드로 도망을 가고 거기다가 갱플이 탑에 온걸로도 모자라가지고 퍼블까지 먹었다고? 베인 갱플 구도는 에반데 퍼블먹으면 롱스토트 하나 더 사온 것 같아 부들대고 있네 오오 뭐야? 뭐하니? 귀여운 눈이네 아주 유했다 먹어 너 나랑 이미 숙퉁 신비전에서 나한테 기척 발렸어 이 자식아 롱스토트 하나 사온다고 되는게 아니다 인생이 풀리는게 아니란 말이야 롱스토트 하나 사온다고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걸 막겠니? 친구야 내가 다가간다 롱스토트 하나 사온다 롱스토트 하나 사온다 이제 무대에서 무슨 갱을 2레벨 리타이밍에 갱까지 찔러주고 진짜 너무해요 게임이 우리 멍청한 우리 정글이 오면 다이브 치고 한 번에 이 게임 이기는 거라고 아 빼야겠다 아 진짜 얘 사이퍼야 그냥 하아... 끝나 싫다 그냥 죽여 알았고 아 진짜 불합리적이다 아 뒤졌다 이번판 그냥 저 대가리 박으면서 살게요 졸라빡 가서 대가리 박으면서 한 다음에 후방 가서 다 뒤져버리는 마인드로 갈 겁니다 지금 계열 받았습니다 지금 계열 받았습니다 근데 에코가 일단은 쟤네거 밑에 정글 다 빼먹었잖아 나이스 그러면은 캠프 피득은 엄청 받거든요 정글캠프 지금 두 배 차이 나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억가를 당한 거고 솔직히 내가 진짜 다... 만약에 롤 프로 경기로 치면은 전 그냥 지금 제우스 역할 한 거예요 말반대는 지금 상세 역할을 해준 거야 이정도 턴 벌어준 거면은 이건 저 데스가 몇 개가 쌓여도 미친놈입니다 몰라 잘한 거라고요 근데 약간 내가 나대기가 좀 힘들다 얘가 펜차이 많아가지고 좀 나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좀 너무 뻔해 갱프라 조금씩 갉아먹어야겠어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마스터 밑에 있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몽심부리지 말고 몽심부리지 말고 잘해 봐야죠 아 나 신발인데 목도 못 따라가 이거를 뭐해 뭘 때려 오오 귀엽다 귀여워 어때 기분 나쁘지 뱅프라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와도 줄게요 기민한 발로레는 피 채우면 돼요 와도 봐가지고 맛있는 승리자의 꿀을 맹고 오면 되거든요 너 그거 맞니? 아 미견이 너무 많은데 아 진짜 얘는 맨날 탑이야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집에만 못 가기에도 진짜 쟤는 그냥 X댄건데 아 제발 다 봐라 어 이거 그냥 라인 보내고 쟤 많아 쯧 아 미친 새끼 진짜 마스터 여기 뒤졌다 나도 좀 못하긴 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실 와드를 여기다 박았었으면 안 됐다 와드를 하나 남겨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나 다이브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 아 나 다이브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 근데 탑 베인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거긴 해요 이렇게 뒤지면서 해야돼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뒤지면서 내가 마지막에 결국에 여기서 템이 이제 갱클랭크를 이기면서 게임을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저 마스터인은 저한테 목숨을 내걸었어요 대신 우리 에코 밑에서 마스터인 레드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희생하는 사람이거든 희생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아 아깝다 와 이 씨 백장이 좋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그렇게나 케어를 받았지만 마스터있다 밑에 보이고요 결국에 저보다 CS 전혀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거 정석탈자가 난 죽겠네요 희생은 이제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정수까지 떠버렸으면 답이 없긴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거 궁 써가지고 어시스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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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먹었거든요 쩍 땐거에요 한마디로 패까지 써가지고 근데 저 녀석은 이번판 좀 아다리가 좋다 운이 좋아 키팅도 잘받고 퍼범범벅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수가 겁나 좋은 놈이에요 tenía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킬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얘한테 Q만 맞아도 허리 휘는데? 정수색 탈자라서 마나도 많고 마스테이가 눈 빨개져서 뛰어오고 있을거거든요 전 무조건 2대1해요 이 게임은 근데 지금 내가 집 갔다오고 제가 집 갔다오면 그다음부터 더 말려갖고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더라도 봐봐요 뒤져 이 개자식 쓰레기 자식아 개쓰레기 같은 개새끼 포기할게요 저거는 근데 이 정도면 난 진짜 할 만큼 했다고 본다 난 진짜 봐봐 이 와중에도 에코탑 한번도 안아 죽는거 보이시죠? 난 진짜 억울해요 난 진짜 다 해줬어 난 받아줄거야 다 받아주고 다 해줬다 원래 이거 채굴 당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난 버려지는 미운 우리 새끼야 지금 피치에 티끝이든 저것까지 못져려계라고 하네 나 깊어 쓰레기야 저 치명 적당히 부려야지 난 깊었어 나의 탑베리를 체리할 수 있는 그림이 보이고있어요 예쓰 그래 밑에 형들 형들 알아서 잘해봐 마토이 또 저기서 얼씬대는거 보이시죠? 역겨운 놈 난 신경쓰지마 형들 난 알아서 잘할게 바텀으로 들어갈게요 탑은 이제 더이상 갱플랭크랑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턴삼금 불고있는거 보이시죠? 난 뒤졌어 CS도 내가 앞선다 나우소율형 갱플랭크 상대로 괜찮을라 않아 근데 얘네는 오히려 바텀이 봐봐 싸웠잖아 말파이트가 어? 잠깐만 스레쉬도 왜 나갔어 스레쉬도 왜 나갔어 블랙크 취잤네 아 뭐야 아니 이거는 아니 얘네들 나한테 왜그래 아니 뭐 무폰 다 쓰고 그래 실컷 죽여라 의미없다 지금 또 싸이온이 내려와가지고 덜오고 있네 근데 이게 게임이오 형님들 지금 또 싸이온이 내려와가지고 덜오고 있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허접베인이었으면 쟤네들의 저런 행동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허접베인이 아니에요 전 이렇게 아무리 절 말려도 결국에 제가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 베인이 될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저런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좀 오히려 쟤네들은 베인에 대해서 악몽만 심어질 뿐이에요 아 베인은 아무리 말려놔도 의미가 없구나 2시간에 다른 라인이나 풀걸 이러면서 통받게 될거에요 이놈들은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아 근데 스트릿이 왜 안들어와 아 나 진짜 나도 좀 웃자 웃으면서 게임 좀 해보자 잘 풀리려고 하면 한 번 나가고 이거 무슨 죄를 지은게 아니잖아요 형 그거 바로 치는거 맞아? 나 얘 때리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나 괴롭힐거 같은데 마이페이터가 공준비 뒤에서 공시전 준비하고 있을거 같거든요 스트릿이 아직 들어오는게 어때? 에바같은데 살짝 마스터이 오면 카메라를 possibilities 이게 아까 Question 그럼 그냥 싸이온한테 죽을게요 마이예 더 키울 수는 없으니까 얘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야 야 씨 최강귀염이네 정렬 드래시 안들어올 것 같다 4대5는 좀 애왁이 드래시 안들어올 것 같다 노노 여기에 전체로 잘하는 것 같다 잘하시니 이 전체로 잘하는 것 같다 뵙도 잘하는 것 같다 목이 안들어올 것 같다 이리와는 억은상 이웃의 전체로 이끌어 ㄷㄷ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어 쓰레시야 뭐야 뭐야 설마 희망이 생겼나? 아 제발 나 이거 진짜 억울해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바로는 주로 하자 저 마스터디한테 치기 싫단 말이야 그 자식을 나는 저 자식이 피는 물 뽑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저 마스터디 눈에서 저놈은 진짜 저를 역겨운 놈은 정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는 아펠리오스는 확실히 좀 멘탈이 나가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괜찮아 지크스 형? 좀 동안 가봐 쟤네도 조합이 좋아 너무 밸런스가 좋아 지금 미드 싸이온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 근데 제 머리에 탑 싸이온이었지? 용 줄게요 이거는 뭐 스트레쉬도 죽었고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네 시야도 다 막혀있어가지고 아 이거 까고 싶은데? 죽더라도 까는게 이득이다 아 이거 까고 싶은데? 죽더라도 까는게 이득이다 끄고 싶었는데 내가 더 손을 이길 바랍니다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저놈은 아주 잘 큰 양질의 싸이온이었지만 저의 귀여운 베인충이 후루룩 쩝쩝 해버렸죠 길어먹을 돼지놈을 잡기 위해서는 나이스 같이 보여줘 궁무기 빠진 말파이프야 나 잡는다고 궁무기까지 썼어? 어? 형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뭐 어떻게 막아 나는 그냥 불쌍한 난 송글라스 미니뿐이야 어 맨날 맨날 이런식이지 아주 그냥 잡고 싶지? 말파이트폰 맨날 내가 다 뺀다 진짜로 쟤 나만 보면 박는 미친놈이다 나한테 착하다 육시도 해주고 나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난 아무런 진짜 난 솔직히 그냥 한라인으로 던져도 진짜 무방한 개인인데 원래 어 사이븐 되게 잘 봐주네 진짜 개 돼지 자식아 얘부터 그냥 노릴게요 아 씨씨 뭐하냐 아아 어후 진짜 어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가까운데 아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온몸 못했다 방금만 아름다웠습니다 쥬웨어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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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리를 터면 지는거에요. 형님들. 이거거든요. 집중해. 밀어내. 닿았어. 이건 집에 가야되요. 좋았어요. 이 다음에 또 몰아갈게요. 이건 완전히 폭딜로 올라야 되는 게임이에요. 좋아좋아좋아.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 친구들. 목적이 다 나왔다. 한타 한번이다. 쟤네 아펠로스 삐졌어. 그래. 쟤네. 쟤네는 어? 우리 편은 하루종일 상대 바텀만 봤기 때문에 쟤네가 삐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안 삐친게 지금 기적이라니까. 제발. 나 따로로 오겠지? 오케이. 끝까지 근성으로 게임해야 돼요. 쟤네 지금 멘탈 흔들려요. 우리가 완전히 기세 잡고 왔어. 우리가 밸류가 미친 조합이란 말이야. 맛있는 놈이 또 키워나온다. 좀 아쉽게 아깝긴 한데 마요파이터가 나한테 궁 박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쓴 거거든요.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마요파이터 궁 피하면서 동시에 잡고 마요파이터까지 끌어당겨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좀 아깝긴 하네. 아 이거 제패 좀. 아 이거 좀 더 볼까. 내가 아홀들이 한 힐 있으니까 쟤네 싸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나가야지. 오오. 오케이. 이거 나 좋겠어. 오케이 이거야. 형들. 그래 이거야 이거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 일단 장로를 먹어 장로 장로를 먹고 다음번에 끝내도 돼 어차피 못 끝내 쟤네가 돈도 주면 아 수고가 하네 나이스 나 지금 버리고요 지금 억제기를 까놔야지 다음번에 또 운영할 수 있거든요 나이스 오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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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나이스 이거야 형들 이 개씨 뭐해 죽여 빼야될 것 같은데 미쳤니? 아 장로 먹고 확실하게 하는게 맞는 판단이었는데 아 미치마서 모랑좀 사올게 일단 말파 궁 없다 근데 어차피 또 찰수도 있긴 해 근데 악이 하나라서 안찰것 같긴 하구요 이렇게 미친 푸템뱅이가 제 말파는 나한테만 궁박아 맨날 미친놈이에요 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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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플랭크 망청한 놈 결국에 팀원들의 고혜를 있는대로 빨아 죽기다가 저 자식은 아무것도 한게 없는거 땡입니다 빚어 그냥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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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야 너 유통기한 다 끝났어 미안한데 여기가 내게 같은 녀석 그렇지 그렇지 제미실컷파 난 꿀열맬좀 먹게 나 혼자서 장로를 먹어줘야 되나 쟤 끝난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진세니까 내가 장로를 먹어줘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저랑 같이 놓은거죠 디타민 못잡기 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게 바로 디스 이스 베임충 아주 좋았습니다 나이스